이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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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미니스트인 여자가 남자에게 호주제의 문제점에 대해 성토한다고 합시다. 이럴 때 진심으로 억울하면 헌법소원 내고 오든지 아니면 조용히 하든지 하나 고르라고 남자가 응수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렇게 역지사지를 해볼 정도의 지능이 이민경에게 있었다면 이런 책을 내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민경은 극강의 꼰대 정신을 자랑합니다. 논리에서 밀릴 때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 드립을 치는 아저씨 꼰대에게 전혀 꿀리지 않습니다.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은 논리와 실증이 심각하게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노골적인 꼰대 정신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대다수 페미니스트 cycling 대다수 페미니스트 대도의 Kaz teor Twitch 대다수 페미니스트 것 처럼